자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사 앞 검찰 수사관과 민주당 당직자들의 대치 상황 알아봅니다. 성혜란 기자, 검찰이 아직 당사 안으로 못 들어간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규탄 피켓을 들고 당사 앞에 모였고 지지자들 역시 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집회를 이제 막 열었습니다. 검찰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3시쯤 이곳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찾았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당사 안으로 5시간 가까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당사 안에 있는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입니다. 검찰은 오전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서 김 부원장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오후에는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반쯤 당사 앞에서 다시 한 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지지자들이 계속 당사 앞으로 집결하고 있는 만큼 대치 상황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